고급스러운 한식당 만년동 경복궁을 소개합니다. 실내가 정말 고급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경복궁은 보통 상견례나 접대 그런 자리에 맞는 것 같아요. 코스요리로 주문했습니다. 이쁘게 세팅된 신선한 회와 맛난 에피타이저가 나옵니다. 자, 연어의 맛을 볼까요? 은은한 불빛이 음식 맛을 돋궈줍니다. 참수치로 달궈진 불판 위에 한우를 올려놓습니다.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야들야들한 한우 맛이 정말 죽입니다. 식사는 구수한 숭늉으로 마무리합니다.